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 그만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 그만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나와 보세요 지금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만! 그만해요 이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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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어가니까 나와 잠깐 나와봐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디가? 다리 다리가 아픈데 이상해 멀쩡하시는데 왜? 다른 곳도 가니까 누가 하나? 점매하시겠고 택포스 접수 좀 통과할 수 있고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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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